어촌 생활 기본 중의 기본 배타기 난생청 고깃배를 탄 찌팔 오늘은 꽃게잡이 하는 날 아야 무서워 충격에 박툼이 이상한 바다생글 그 전체는 제대로다 제대로다 모두가 박힘을 밀린 상상적인 바다의 펠미 최애 연구의 공사 과연 우리는 무사히 돌아올수 있을까요? 이 장님은 꽃게도 달인이가요? 꽃이는? 꽃딸? 꽃딸 Marc 10번째 코달. 코달이고 계세요? 코달, 달인. 코달, 달인. 모이 모이. 코달이 모이모이. 코달이 모이는다. 코달은 모이는다. 코달이 모이는다. 나라 젓가락에서 꼬깨 닫고. 꼬깨 모이는다. 꼬깨 모이는다. 꼬깨 모이는다. 꼬달님 오셨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거. 조기 입고 장갑도 끼고. 분역조기. 자, 잠깐만 입어봐요. 구명 척기. 다 입었잖아. 맞아요. 주아이가 너무 쪼금해요. 맞아요. 애틀아 이거 장가야 돼. 잠깐만, 주아이저아. 사이즈 크다. 어, 참. 오, 미쳤네. 장갑 끼는구나. 선배님 배는 얼마나 타고 갑니까? 한 40분 정도요. 40분이요? 40분이요? 그럼 40분 동안 뭐해요? 얼미야지요. 신나게. 힝거 잡으신 대비 2주로 하는 거예요. 힝거 잡은 거 맞춰서. 갯수가 아니라 크기로. 제일 크고. 이장이야 많이 잡아먹고 와. 아 이장님 빨리 잡을게요. 이장님 빨리 잡았어요. 정말 이장님 일 안 하시는 거로 소문났어요 이동을 해서요. 네 온라인은 내가 한번 가져오세요. 점심 더 생기기 때문에. 청춘꽃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파티꽃개. 무슨 일은 말이야? I'm just tonight. 조심해. 오늘도 저에게 붐 연격선을 이용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강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왕꽃개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용가서 이 댄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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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출발. 출발! 강가풍하고 울려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여기,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감사합니다, 땡큐. 야, 이렇게 얼마나 가야 된다는 거야? 40분. 와, 너무 좋다, 근데. 바다,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오, 오, 예. 하얀 꼴이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오, 예. 지금 여기는 모여있는 항굴에서 파도가 없는데 나가는 순간 거의 한 5미터 뛴다고 봐야 돼. 진짜요? 거짓말. 심할 땐 그러죠, 선생님? 안 그래. 오, 예. 근데 물이 되게 깨끗한 것 같아. 근데 날씨가 좋았어. 어, 바다 너무 좋아요. 귀여워. 바다 보면 생각나는 노래, 지영아.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나들이 모아가지고서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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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 후에 가게가 너무 예쁘다고? 가봐요. 저게 뭐야?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셔틀 주고 있어. 부러워하지마. 부러워하지마. 부러워봤는데. 아니 일하러 와서 춤발 안 놨어. 일하러 왔지. 춤추러 간다. 에이, 무슨. 1억 40분을 간다고요? 자 여러분! 서니가 당긴 거야, 이게 진짜예요! 한 번 당겨보자, 서니 먼저. 할 수 있겠어? 서니가 힘쎄. 에이, 뭐야? 발 발 발 발 발 발. 아, 온다 온다. 아, 안 무거워? 네, 괜찮은데? 잘한다, 너. 야, 너는 농촌이 엄청 잘 빠져가지고 당겨. 얘들아! 진짜 여기야. 왔다 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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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쏙쏙! 신기해, 신기해! 뭐야, 광어 광어! 자연상 광어. 자, 뒤에 바가지 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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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원하는 걸 말해봐. 원하는 거야. 꽃게, 꽃게. 널 원해. 꽃게, 꽃게. 꽃게, 나라. 꽃게, 나라. 고등어. 꽃게, 나라. 자, 뒷쪽에서 빨리 좀 당겨줘야 돼. 소중기. 꽃게, 꽃게, 꽃게. 꽃게. 자, 다음, 다음. 불가사리 아니에요? 그 밑에 꽃게. 불가사리. 소라, 소라가 물고 있어요. 자,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1, 2, 3, 2. 1, 2, 3, 2. 불가사리 어떻게 해요? 잡았어! 자, 우리도 꽃게 다리죠, 짜리는 거. 오빠, 이거 짤려는 거 주세요. 짤려는 거. 짤려는 거. 죽었네, 죽었어. 아니, 잠깐만. 또 딸이. 근데 첫 꽃게가, 이 죽은 꽃게가 나온 거,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길기래. 아니에요. 느낌이 싹 좋지. 싹 좋대요? 싹 좋아. 자, 이리세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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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 타임. 뭐 있어요? 밑에서 당겨달라고 그래요. 밑에서 당겨달라고 그래요. 밑에서 당겨주세요, 손을. 더 당겨. 밑에 누가 있는 거 같은데. 나 지금 당겨. 진짜. 계속 당겨. 계속 당겨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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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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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어. 자, 스톱. 자, 올 스톱. 저쪽에서 뛰라, 그리고. 자, 그쪽에서 좀 빼요. 야, 서양 꽃게를 실제로 보내, 바닷가에서. 그 밑에 거야. 그 밑에 거야, 거기가 아니라. 그 밑에 거. 어? 이거 아니에요? 먼저 꽃게를 먼저 이렇게 뛰어. 아, 뛰어내고. 이거 이걸로. 그물을. 아, 오. 야, 크다 커. 이게 커. 이렇게. 아, 그물을 다 해치는 거구나. 이렇게. 양쪽으로만. 그거 봐, 여기야? 움직이는 거. 이거 그 뚝 끓으면 맛있는데. 작구야, 작구.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안녕. 우와. 좋았다. 좀 있다. 우리 배로 들어갈 거야. 아, 이쁘다. 그렇죠. 꽃, 꽃 딸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지금 그물 건지는 작업인 거죠? 우와. 도와드릴게요. 보무장갑 좀 껴야 되지 않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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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큰 아기. 우와, 큰 아기. 우와, 큰 아기. 우와, 큰 아기. 꽃게 올라온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발부터 따고. 줄 끊어지잖아요. 어, 아프겠다. 오우. 그물 끊어지나요, 선생님? 어, 안쪽 발을 따고. 네. 또 연장이 또 있어요, 이거. 깔아줘요. 어? 이게, 이걸, 이걸 걸려있는 거를 다 빼내야 돼요, 이렇게. 우와. 우와. 우와, 쉬운 작업이 아니구나. 우와. 우와. 이야, 서예 꽃게. 우리 모자로 닮았어. 꽃들림 이 정도면 큰 거에요, 작은 거에요? 큰 거에요. 큰 거에요? 큰 거에요? 죄송한데. 처음부터 그럼 저희 큰 거 건진 거예요? 지금 한 방에 이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봐도요. 진짜요? 서예 꽃게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상당히 큰 거에요. 키페나, 키페나. 한 번 물려봐봐, 엠도야. 키페나. 물려봐봐. 잘랐어요. 이런 거 봤어? 어, 날거로도 먹어. 거기 꽃게 또 잡혔어요. 꽃게 있다, 꽃게 있다. 이거 봐, 이렇게 작은데. 이게 왕궁게네. 두 명을 당기고, 누가 자르고, 은영이랑, 보라가 그럼 당겨 봐봐. 이거 잘라도 되는 거에요? 다리를 두 개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밑에 것만. 아,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잘한다. 미안해. 빨리 잘릴 거야. 네. 꽃게다. 으악! 잘랐어요, 오빠. 이 여자들 잘하는데? 야, 꽃게. 너희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야, 여기. 여기.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어, 이게 다 자르면 안 돼. 은영아, 뒤로 당겨야지. 이렇게 놔, 이렇게. 와, 됐다, 됐다, 됐다. 쌈촌 빨리 해봐야 돼. 꽃게가, 소라가 먹이에요, 꽃게? 꽃잘림? 네, 두고 모르는 게 소라가 붙어요. 아, 소라가 붙는구나.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이렇게 너무 심하게 얹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심하게 얹히면 심하게 풀어야지. 야, 이리 와, 풀어. 야, 이리 와, 풀어. 꽃게는 우리 지영이가 잘 풀어내. 어, 원지기 대장이다. 오빠, 빨리 지금 꽃게가 밀렸어요. 빨리 풀어봐요, 이거. 근데요, 꽃달림 이거 하면 허리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은영아, 쭈욱 쭈욱 쭈욱, 은영이 잘하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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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뭐야, 꽃게 붙었네? 뭐야, 꽃게 붙었네? 뭐야, 꽃게 붙었네? 아니, 꽃게. 이상한 거 걸렸다. 꽃게 다 먹었어요. 꽃게인데, 죽은 꽃게에 소라가 달라붙는데요. 먹으려고. 다 먹었는데, 다리랑, 그죠? 오, 꽃게가 먹혔어요. 꽃게가, 소라가 다리랑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요? 입으로. 이 탁탁한 걸? 어, 먹나 봐, 소라가. 소라가 잘 못 먹는 거, 소라가 다 먹는다? 참소라가 마저 이 바다에 떨어졌어. 다리가 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이구, 죽었네. 꽃달님, 죽은 꽃게는 못 팔죠? 그렇죠. 그러면 죽은 꽃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죠. 이야기는 삶은 거, 삶은 거 볼까? 그렇게? 그렇게 해요? 틀렸다. 이거 뭐예요? 죄송한데, 저희가 소라 잘 부르고 그런 거야. 희연이 한 번 땡겨보자. 희연이 한 번 땡겨보자. 천천히, 희연아. 천천히. 지금 에너지가 너무 넘쳐, 희연이는. 천천히. 그렇지, 희연아. 누가 안 날아가는데, 희연이가. 누가 안 날아가는데, 희연이가. 아, 효연이가. 아, 효연이가. 가오리. 무서워. 좌우지, 좌우지. 선생님, 선생님, 이거 뭐예요? 간재미, 간재미. 간재미. 간재미, 이거 어떻게 안 물어요? 가오리, 가오리. 아, 내려가.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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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람 얼굴 같지 않아? 저랑 잘 풀 때. 얘는 뭐에서 먹는 거예요? 헤쳐서. 헤쳐서 먹고. 그 다음에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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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만 올리니까 막 나온다. 에이, 뭐야. 부가서에서 엄청 달라. 나야, 나. 부모 오빠가 갈게요, 부모 오빠가. 우리 계속 뺏으니까 부모 오빠야. 예원이가 빼자. 예원이가 빼자. 예원이가, 예원이가. 저쪽으로 보내. 자, 예원이야. 어려운 거는 못 뽑는 거는 예원이야, 뒤로 보내. 그럼 마지막 최후, 예원이가 뽑는 거야. 뭐야. 안 돼. 어, 맞다. 소라가 또 먹었어. 또 소라인데? 자.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소라다. 260. 안 돼. 예원아, 안 돼. 이게 뭐야. 안 돼. 야, 뭐야 슬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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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꼭 해. 있어. 아아,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손, 손 조심해. 손 잡지 마. 아, 무조건. 알았어. 자, 자, 이제 손가락 안 잡지? 저거랑, 이게 빈 부분이에요. 내 손가락 빠졌어. 서리 도와줘. 이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나도 잡혔어. 놔! 야, 힘이 장애 아니야. 야, 크다, 커. 이거 물어. 물어, 조심해, 조심해. 아니, 이거 자른 한자도 여길 물어. 됐다, 자른다, 자른다. 됐어, 됐어. 이제 물일이 없어. 잡아 빼. 예원아! 잠깐만, 너 그쪽에서 준비 좀 해라. 뭐야? 너 꺼 나와. 예원인 거. 왔어, 왔어. 예원인 거. 네, 예원인 거. 잘 봤어, 근데 잘 봤어. 계속 봤어. 얘도 라미네이트 했나? 왔어, 왔어. 자, 예원인. 와, 이거 큰 거 봐. 이쪽 됐다. 얘 그만. 여러분, 5만 세 보세요. 시작! 5! 4! 3! 2! 1! 꽃게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빠가 잡아요, 오빠가 잡아요. 우와, 짱이다. 이거 이 정도면 큰 꽃게인가요? 우와, 보여줘. 오, 큰 거야, 큰 거. 보여줘. 우와, 엄청 크죠. 여러분, 3초만 세 주세요. 3! 3! 2! 1! 광어, 광어. 광어! 야, 촉광어 났어, 촉광어. 광어 써니, 광어. 광어 써니, 광어. 광어 써니 담당. 자, 소라는 우리 담당. 야, 분배가 나시고 있지만. 야, 낫더라고. 으악! 이렇게 낫어. 이거 근데 요즘에 얼마씩 해요? 근데 이거 자연산이어서 비쌀 거야. 광어 요즘 어떻게 해요? 한 킬로에... 5만 원? 우와! 야, 야, 그 지각스러워. 어우, 소라 담당 누구였니? 잠깐만. 언니, 잠깐만요. 자, 소라 담당 누구였니? 네? 우리, 우리야. 네? 엄청 크다. 우와! 야, 돌인 줄 알았어. 우와! 우와! 이거 찜쳐서 이렇게 초장에 찢어오면. 우와. 우와, 맛있겠다. 어, 그런 거 물어봐. 금을... 우와! 우와!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아싸, 가오리. 불가사리인데. 이게 뭐야? 가오리에요, 불가사리?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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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불가사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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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 불가사리야! 우와! 이야, 불가사리는 라면이 너무 좋다. 안녕.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불가사리 짱이다. 아, 불가사리 짱이다. 우와! 언니, 예쁘다. 나 이거 주면 안 돼요? 예쁘다, 예쁘다. 언니가 조금 해보고. 예쁜 액세서리네.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무서워. 또 왔어. 이게 왜 이런 게 잡혔어? 우와, 또야, 또! 얘 말하는 거 봐봐요, 지금. 어디 갇힌다. 아, 어떡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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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걸로 해, 이걸로. 안녕하세요, 과장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 엄마! 아, 귀여워! 야, 안녕! 안녕하세요. 눈은 여기 달린 게 제 눈입니다. 이건 제 눈이 아니에요. 나 구멍이에요. 우와! 저기 똥이다. 광원다, 광원! 뭐야! 이번엔 광원 잡혔어, 광원! 광원? 얘들아, 광원 잡혔어, 광원. 은영이도 다 뺐어. 광원, 광원,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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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잘못 안 나오면 꽃게 잡으라고 하는데 이상한 것만 다 잡혀야 돼. 언니, 이거 좀 빼봐요. 얘 무서워. 광원 진짜 크다, 저게 봐봐. 아, 얘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 힘이... 얘네들 근데 겁이 없네, 기본적으로. 오, 마이갓. 아니, 꽃게보다... 꽃탈리! 다른 게 더 많이 잡히는데, 우리는? 꽃게가 아니라 다른 게, 다른 게. 오늘은 다른 게 사는 거. 꽃게를 먹을 수 있어. 광원 너무 못생겼네. 야, 얘네 얼굴이 산뚤어졌어.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거 맛있네. 미대칭이야. 미대칭 뭐였죠? 야, 야. 자연산 광원입니다. 팔딱팔딱. 야, 너 움직였어. 이렇게 꼬리 잡아야 돼. 이렇게. 엄청 세. 안 놓쳐, 안 놓쳤는데. 여기 또 있다. 많이 난다. 언니, 여기, 여기. 난 누가 가져가려고. 삼식이요?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뭐야? 삼식이. 조심해, 조심해. 삼식이. 바늘 있어, 바늘 있어. 조심해, 너희도 막 만지지지 마.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고거, 고거. 현빛?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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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킵해놔요? 응. 빨리 놔. 이게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다. 자, 입술. 뿅. 우와, 저이 봐, 저이 봐. 에어리 형. 우와. 에어리 형. 에어리 형. 우리 저번에 낚이 잡을 때. 낚이 잡을 때 만났던 애다. 얘는 뭔데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거 맛있죠? 네, 맛있어. 라면에 넣어 먹어도 맛있죠? 이게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 거야. 죽었나? 신기하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답니다. 진짜요? 우리 첫 번째로 꽃게가 대장이야. 하나 또 있어. 하나 또 있어. 정말 떨려. 지금 꽃게철이 마지막이라서 꽃게가 없어요? 그렇죠. 저 깊은 바다로 갔어요. 아, 깊은 바다로요? 4월에 이 얕은데로 산란으로 올라와요. 아, 깊은 바다로요? 아, 깊은 바다로요? 아, 깊은 바다로요? 아, 깊은 바다로요? 얘들아, 너무 신기하지 않니? 네. 근데 해본 애들처럼 너무 잘하는데? 어? 자, 보자 우리 얘들아. 보자. 우리가 출전할 꽃게를 찾아야 돼. 저 죽으면 안 되니까. 야, 깊은 바다로요? 이야, 깊은 바다로요? 이야, 깊은 바다로요? 이야, 깊은 바다로요? 16, 17. 16, 17. 16, 17. 16, 17. 근데 특이한 거 잡기하면 우리가 1등 아니에요, 이거? 이거 봐, 얘 봐, 얘 봐, 얘 봐, 얘 봐, 얘 봐. 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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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식이 팔아서. 삼촌 배고파요. 어? 배고파요. 근데 얘 먹으면 안 돼요. 막 배에서 가짜 생전 잡아도.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준비했지. 아, 점검이야? 우리 왜냐면 중간 점검이니까 저 팀 오면은 그래서 OX 퀴즈 해가지고 이긴 팀한테 강호의 탁탕을 보냈다. 내가 더 잘하잖아. 우리 특히 키즈 대왕 은영이 있잖아. 이 팀... 찬정한 얘기야? 네, 저는요. 뿅뿅뿅? 얘들아, 왔어? 잘하네. 아, 잠깐만. 왔어, 왔어. 이것 봐봐! 강호, 강호. 대박, 그렇지? 부마, 부마. 강호. 지금부터 그러면 세창 벌고 OX 퀴즈 해가지고 이긴 팀이 자연상 강호가워. 광어회! 저 공부! 공부! 잘 서 광어회. 문제는 공정하게 우리 꽃딸님이 문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꽃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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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딸님께서 지금 광어회를 뛰기 위해서 꽃딸님의 광어회! 쇼쇼! 쇼쇼! 이런 그림이 처음 보는데 진짜. 어떡해. 여기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탱탱탱이 드러났어요. 육질 봐라, 육질 봐라. 탱탱해, 탱탱해. 산봐, 산봐. 짱이다. 바로 그냥 초장 살짝 찍어서. 저거 초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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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온다, 살라온다. 지금부터 광어회를 걸고 세탄배 4X 퀴즈를 시작합니다. 자, 문장호회 문자 주시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안장게장이다. 잠깐만요. 꽃딸님의 취향을 저희가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자, 회의할게요. 자, 이리 오세요. 아, 저 가면 안 되겠네요. 그건 우리가 역으로 꺾어서 X 거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X이 딱 좋아서 그랬어요. 왜냐면 매우 참 좋아 싶었다. 너가 만약에 콩나물 국밥집에 네. 너 제일 좋아하는 거 콩나물 국밥 먹을래? 아니. 그 거야. 개많이 달려야겠다. 왜 10년째 자랐어? 근데 삼겹세포. 그렇지.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소복이 이런 걸 좋아하지. 우리가 완전 이걸 빨리 해야지. 이게 해야 할 게 뭐가 있겠냐. 가다! 소그룹 표현이에요. 꽃딸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다른 거 드시면 안 돼요. 꽃딸님, 즉석에서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 둘, 셋. X! X! 잠깐만요. 우리 O 하나 있어. 저 형은 왜 안 했어? 저 형은 왜 안 했어? 저 형은 왜 안 했어? 방충이라 하지. 지현 씨, 왜 안 했어? 자, 같이... 나도 진짜 모르겠어요. 형은 우리 O로 와대요. 우리 O로 하자. O로 하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현우의 의견을 따르겠고. 현우 삼촌 책임지기로 했어. 사실 4명은 X고, 3명은 5대 5를 따르기로 했어. 그랬는데 현우 삼촌들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한테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자, 기다리. 하나, 둘, 셋! X! X! 형은 왜 안 돼? X! X! 여러분, 뭘 가장 좋아하세요? 파스타바. 파스타바. X! 닭백숲을 제일 좋아하시네요. 간장게장. 이거는 뭐... 또 흔어니까 잘 안 먹어요. 예! 역시! 저런 게 이유까지 알고 있었어. 맨날 잡은다. 형은 잡은다문이에요. 우리도 원래 그 이유였는데. 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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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그럼 1대0. 1대0. 다음 오일수 문제 주시죠. 폭게 다리는 총 8개다. 가! 그럼 가! 상의예요. 가! 다음 문제. 다리가 뭐가 다리인데,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리가 아니야. 자, 뭐야, 뭐야. 지금 헷갈려. 저거 다리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4마리. 6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10개야. 10개야. 근데 이건 다리 아닌 거 아니에요? 다리지. 앞다리 두 다리 아니야? 이거 왠지 지느러미. 아니야, 이것도 다리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OX 키즈 잘하는 우리 현우한테 물어보잖아. 그래요? 어때요, 삼촌? 이거는 다리로 치냐 안 치냐. 다리로 치냐 안 치냐, 쟤. 야, 이게. 이게 팔이지 다리가 아니잖아. 다리 두 개 아니야? 야, 두 개야. 발 두 개 같아. 다리 아니야. 앞발 두 개만 있는 거 같아. 뒤에 거는 다리가 안 나잖아. 이거는 다리가 확실하잖아, 그렇지? 해음칠 때 지느러미. 이거 다리 아니야. 아니, 방금 우리가 X로 해서 마셨잖아요. 그럼 X가 나올 리가 없다고. O로. O로. O로 해. 알았어, 알았어. 정순하게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저쪽에서 부모에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부모아 가자. 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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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X. 우리는 X.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8개예요. 1, 2, 3, 4, 5, 6, 7, 8.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헤엄칠 때. 헤엄칠 때 쓰는 건 다리야, 뭐야? 오리발. 뒷다리면 다리잖아. 뒷다리면 다리잖아. 뒷다리는 다리잖아. 뒷다리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살아요. 이 아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이 아이야. 어? 이 아이가 이렇게 먼저 시동을 걸어줘야지. 맞아. 다른 애들이 같이 이렇게 간다. 그렇죠? 봐봐요. 원래 시동 가는 건 키잖아. 열쇠잖아요. 다행이야. 자동차로 안 쳐요. 아니면 얘는 손이야, 손. 집게 다리. 손. 그럼 당신네는 여섯 개여야지. 집게 다리. 당신네는 여섯 개여야지. 이렇게 잡는 거야. 여섯 개가 맞는데. 여섯 개야. 여섯 개야. 여섯 개여야지. 여섯 개여야지. 여섯 개여야지. 여섯 개여야지. 여섯 개여야지. 다 여섯 개여야지. 여섯 개여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1 대 1. 1 대 1.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자, 가시죠. 김은 김치가 발견해서 김이라고 부른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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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김치가 발견해서 김이에요? 아니, 이거 콜론 같은 거 아니고. 뭐야. 형이 안 오신다. 김은 김치가 발견해서 김이라고 부른다. 아니, 안 오세요. 얘들아. 잘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게 문제로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아, 그럼 감은 감씨가 발견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아니, 이 얼토당파는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혹시나 오가 아닐까. 근데 지금까지 정답이 다 X였어. 그러니까. 근데 오늘 오줌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쓰리플이야. 쓰리플? 쓰리플. 쓰리플. 예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진짜. 야, 걔네 댁에서 만든 게 뭐니? 김씨 댁이야? 김, 그렇지. 뭐 이래서 김 나온 거 같아. 네, 설마 김이. 천식이 김이 나온 게 전부터 있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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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됐어요. 얘들아. 네? 이번 문제 OX로 결정이 나는 거야. 네. 알았지? 오케이. 깨끗이 하는 겁니다. 깨끗이 해.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지. 깨끗해요. 깨끗이 해. 왕왕왜리건. 가자, 가자, 가자. OX 키즈 최종 선택은 하나, 둘, 셋. OX! 자, 이전에 나누기는 안 했어. 그냥 저희는 또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아. 감은. 감수냐? 맞아. 감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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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온 이유는. 택도 없이 갑자기 전화 문제가 왜 나오지? 김씨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오해요. 오해요. 근데 여기 다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아니, 내가 시작부터 얘기를 했거든. 아니, 나는. 오래됐다. 얘들아, 얘기를 들어봐봐. 내가 보라 너한테 얘기했어, 안 했어?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시작부터. 전혀 택도 맞잖아. 갑자기 이 문제를 어떻게 출전하자고. 빨리, 빨리. 자, 갈게. 빨리, 빨리. 자, 준비해. 자, 꽃다님. 꽃다님. 자, O, G, X인지 이쪽이? 오지요? 네. 하나, 둘, 셋. X! 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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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뭐해요? 정답, 뭐해요? 정답, 뭐해요? 정답 씨 뭐할 거야. 정답, 뭐해요? 김혜경 씨? 민혜경 씨 불러 민혜경 씨 되게 아플 거야 얘들아! 얘들아 매력 있게 너희들을 위해 학습하게 행동하니 여기 왔습니다 꽃달님 아니, 문제도 안 모르시면서 문제를 냈어요 아니, 근데 그냥은 꽃달님이 문제냐고 꽃달님이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 알겠는데 산들 못해 네? 지금 멀리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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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긴 하시대요 꽃달님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네 오 이야 와 아, 살아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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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안방에 효연이 일어난 것보다 멀미 안되더니 저 제봐라 제봐라 회연 언니! 회연 언니 어떻게 될 거예요? 멀리 안되면서! 더 멀리 안되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꽃달님께서 그래도 특별히 배워주셔서 라면 라면 끓인 사람 끓이고 네 꽃달님 도와서 조급할 사람들 같이 조급하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요리 못해요 못하고 제가 라면 끓일게요 그러면 지영이 표 라면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아, 불안해요 불안해, 불안해 아, 불안해 아, 덕분에 뒤로 아, 덕분에 일어나 덕분에 일어나 덕분에 힘내 빨리 아, 안 나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꽃게는 한 마리만 넣자? 네? 네? 한 마리 그냥 국물만 만들기 한 마리 한 마리? 네 라면은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이거 가져와야 되는 거야? 어? 삼촌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삼촌이 센스를 해보겠어요 혹시 많이 알아? 이게 라면은 가장 맛있는 게 이 설명서대로 해야 되거든요 물이 550ml인데 이게 450ml니까 여섯 개 조금 더 넣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우와 아, 우와 아, 우와 삼촌은 스크부터 넣어요 면, 뭐야 저거 면부터 넣어요? 스크부터 아, 저거 면부터 응 야, 이제 국물이 맛있어야지 아 근데 이 사회는 괜찮은데? 뭐, 어떻게 되겠지? 국물을 내기 위해선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마워 갱금 상당하는 호성 선택하실 기회는 와, 좋은데요? 안 בכ 아, 라면! 오! 국물 맛 한 번 먹을래? 맛있는 냄새 나! 뭐 안 따도 돼요? 라면은 이제? 회로 할 수 있어요? 아, 해야지. 아, 됐습니다. 떡이다! 어, 도라가 더 많나, 너는? 조용한 건 나와. 너무 나는데 왜 이렇게 막 뜯는 거야? 살아있는 거를? 안녕하세요. 우리 형 괜찮아? 이걸 맨손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TV에서 모든 시청자들은 환상이 세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치. 원래 걸그룹 하면 화장실도 안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 너희도 화장실 많이 가더라. 상춘이 본바로는 화장실 참 많이 다니더라. 됐다! 됐어요! 됐어요! 진짜 뜯어졌어? 풀어. 오! 이게 광화도 더 맛있네요. 그러니까요. 어! 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까지 바른다니? 알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고기세요, 고기세요, 고기세요. 고기세요, 고기세요. 고기세요, 고기세요. 고기세요, 고기세요. 고기세요, 고기세요. 야, 현우 삼촌표로 하면 공기해야 돼, 공기해야 돼. 여기 있습니다. 큰 거 하나 줘봐, 그럼. 실패. 실패. 형님, 인정. 쉬! 뜨거워요? 어떠세요? 굿 굿? 어떻게. 어떤 승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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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맛있어? 응. 좋아, 땡큐. 너희들 평소에 라면 먹니? 안 먹지? 완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미안하다. 화장실도 많이 가고 라면도 많이 먹고. 안 돼, 나 이거 바지가 짧아요, 이거. 맛이 없어? 응, 좋다. 이렇게 앉을 때라니까 죽겠어, 이거. 이 한 접시에... 신고리 다 하는 거. 주추를 팔아 먹어, 먹어, 먹어. 이 맛이 또 좋은 거지요. 평소 때는 근데 잘 안 드시잖아요. 라면을 많이 먹어요. 라면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많이 드시는 걸 제가 또 얘기했네. 맛있어요? 네. 아, 예. 김치에다가 딱. 김치에다가요? 네. 소소해요. 그냥 그거 너무 크지 않니? 좋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 호텔 열심히 하면 내년 꽃게철이 4월에 다시 나와서 그때는 만선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꽃게로, 그렇지?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가면 그때는 뭐 어색하지는 않지? 걸려 올라오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자 금을 대왕으로 쓰세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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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갑시다 이어요 자 선이가 잡고 효윤이가 뜯고 제가 틀어요 서니가 당기고 효윤이가 뜯고 도움이 파는 마시는 자 당기세요 당기세요 그렇지 잘해요 당겨주세요 시원하게 당겨주세요 그렇죠 자 앉아요 효윤아 효윤이 낚았다 큰 거 낚았다 큰 거 어우 써니 잘 당겨 지쳤어? 자 교체 야 효윤이 뒤 요리 너 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저 되게 할 일 많아요 요리 언니 팀 요리 우리 우리 아 꽃게다 살았어 살았어 도와줘 도와줘 왔어 왔어 진짜 왔어 예이 잘한다 다리 엄청 길어 롱다리 빨리 쓰자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있어 있어 꽃게 또 온다 또 온다 자 예원아 끝났어 확실히 끝났어? 예원 입고 왔다 자 예원 입고 왔어 마침과 임무는 철저히 해주세요 예원 입고 왔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일단 끝났어 자자자자 가자 이제 우리도 먹자 배고프다 저 얘는 어떻게 하고 가요 예원은 끝까지 해야지 예원이는 끝까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줬어 예원아 마지막에 뭐 걸려있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확인하고 오케이 규모 완벽하게 이거 여기 오우 귀여워 오우 오우 국물 해줄까요 국물? 네 짜잔 네 이런 곳이 있어요 네 여기 주무시는 곳일까 봐요 네 카메라 걸 보아있다 오우 우리 여기서 잘까봐요 잠깐만 생기게 잠깐만 생기게 언니 일로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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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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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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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